자 우리도 가수님들을 모시고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아 드럼이었지요 드럼. 자 우리 드럼 채송아 가수님부터 드럼 하나 칠까요? 드럼. 앞도 나오고 있을게요. 자 드럼 노래. 안 동력했어. 안 동력했어. 자 노래도 할게요. 자 우리 채송아 가수님이 색스폰 드럼 노래까지의 멋진 연주 드려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름다운 나무를 허무함을 쌓아둔다 건물이 내린 날 붙잡혀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아름다운 나무를 허무함을 쌓아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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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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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들어맞고 놔두세요.